안녕하세요. 메가스타디 역사강사 이다지입니다. 2021학년도 4월 24일에 치러졌던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학평이 치러졌죠. 이 학평에 분석과 전략, 총평을 먼저 해보려고 이렇게 퀘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스타로 라이브를 켜가지고 반응을 봤는데 한국사야 워낙 공부한 것에 대한 편차가 좀 큰 편이잖아.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진짜 아직까지는 한국사를 항상 못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높은 점수 받았어요. 라고 하는 반가운 여러분들의 반응도 있었고 한국사 아직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해가지고 20점 나왔는데 괜찮나요?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감한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DM도 받고 선생님도 분석을 해봤는데 네이버의 10대에서 분석을 많이 했던, 검색을 많이 했던 실검을 봤더니 4시 이후부터는 한국사가 점령을 했더라고.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작년 수능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난이도였고요. 이번에 치러졌던 학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능 난이도와 유사한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이거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거나 한 정도로 출제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쉽지만 한국사가 필수한국사로 바뀌면서 사실 엄청 공부해야 많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고난도 문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조선의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시기 이전이었던 전근대사 파트의 경제 파트랑 문화 파트에서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근현대사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특히 연표형 문항으로 어렵게 출제가 된 부분들도 있었죠. 시대별 비율을 보면 아직까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이 열문항 열문항씩 50%, 50%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적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근대 파트 30%, 근현대 파트가 70%로 문항 비중이 열문항 열문항이 아니라 한 14문항, 6문항 이런 정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한국사에서 고난도 문항을 좀 꼽아보자면 갑신정변 신간의 1920년대에 있었던 무장독립투쟁의 역사라던가 미륵사지석탑이나 신문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4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이는 문항들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 주제들이 다 10대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던 실검 그 순위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었지 이렇게 고난도 문항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문항 정도는 전근대 파트에서 세 문항 정도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많이 어려워했고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연표에서 관련해 시계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48%라고 하는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죠. 자 한국사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선생님이 라방할 때도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선생님 한국사 다음 커리는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한국사는 일단 개념완성 강의가 가장 중요해요. 개념완성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미 완강된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감을 체크해 보셔도 되고요. 선생님 저는 그러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파이널에서 정리만 한 번 하시면 돼요. 선생님 파이널 이름 아시죠? 9시간의 기적, 9시간으로 전 범위를 다시 복습하면서 총정리하는 한국사 전 범위를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보는 건데 이걸 여름방학 때 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개념 안 듣고 문풀 안 듣고 파이널만 들어도 되나요? 9시간의 기적만 들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선생님이 답변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확답을 내려줄 수가 없지만 한국사 기본기가 충분하고 내신에서도 한국사를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점검만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9시간의 기적만 들어도 좋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한국사를 매국로 베이스다 라고 하면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9시간의 기적은 압축적으로 스토리텔링이긴 하지만 정말 9시간 안에 전 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야 개념 강의를 듣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시험을 치르면서도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양심적으로 치렀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비양심적으로 치르는 건 뭐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학평을 집에서 치러서 오픈북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양심적으로 치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사상 초기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등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각자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겨울방학 동안에 흘려왔던 땀방울 이 땀방울의 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능 이외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수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이 3월, 4월, 그리고 6월 평가원, 7월 학평, 9월 평가원, 10월 학평까지 이 6번의 시간의 테스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완벽해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회들입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도 명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개념을 학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진짜 저 한국사 점수가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4월 달에 시작하면요 빠른 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연히 시작하고 공부하시고 탄탄하게 기본기 마련하신 다음에 수능에서는 좀 더 부담 없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